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지급준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 은행이 모든 예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일정 금액을 중앙은행에 남겨두는 비율이죠. 이 지급준비율은 왜 중요한 걸까요?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. 예를 들어 고객들이 갑자기 예금을 찾으러 몰려올 때 은행이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. 지급준비율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은행이 일정량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. 둘째, 경제조절 역할을 합니다.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경제가 진정될 수 있고, 반대로 경기 침체 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율은 금융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지금까지 지급준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더 많은 경제 관련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이데일리TV를 시청해주세요. 다시 보기 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